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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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 반야심경 외우냐? 반야심경은 드러난 바인데 저희는 외우지 않습니다 선수행은 닥습니까? 저희는 타력신앙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찾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원했던 그리고 당연히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닌 완전히 다른 거기서 저의 불교라는 개념을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불교를 더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 첫 수업에서 저에게 생겨나서 여러분들께도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종파마다 다르고 경점마다 다르고 수행법마다 다르지만 정말 불교를 모르는 외국인 어디 저기 알라에스카에 계신 분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이 너희 부디즘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가 뭐야? What is 부디즘? 라고 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불법승 삼보인 겁니다 역사상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분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우리가 있는 승가 이 세 개가 있을 때 바로 불교가 이어져 갈 수 있고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날의 불교를 듣고 있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승가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불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 바로 고진멸도 라고 하는 사성제인 것이죠 부처님이 노계화원에서 다섯째 자에게 맨 처음 하셨던 설법 바로 팔정도와 사성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삶의 진리이고 그 진리 속에 우리 삶이 답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을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 끝없는 윤회를 떨어져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팔정도 바른 직연을 지녀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면 이 진리에 다가가야 되는 가르침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세 가지 마땅히 익혀야 할 것 삼학 개정해라고 불교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이 현장삼장스님께서 번역하시는 과정에 배울 학자를 쓰다 보니까 세 가지 배워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학자는 산스크리트 원래 최초의 언어로 시카라고 해서 습관과 같은 겁니다 몸에 배어있는 것이죠 가장 쉽게 설명되는 건 문신같이 새겨지는 겁니다 지웠다 하더라도 남아져 있고 몸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개, 쉬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개울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개울이 무엇입니까? 아까 개울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플로우에서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개를 잘 안 받아 10월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 볼 때 수개의 계절입니다 25개고 모든 본사에서 수개식이 열리고 조금조금한 수말사에서도 다 수개식을 열죠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찬란하게 부처님의 제자가 돼보자 라고 해서 수개식을 여는 거죠 그때 받는 게 바로 이 개입니다 개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응당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걸 우리 현대 언어로 그래서 도덕 윤리라고도 표현해서 최근에는 이 개라는 표현을 또 잘 안 쓰고 불교 윤리라고 하는 신조어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불교에는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개와 유리 이미 26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바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바를 철저히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가장 인간다운 삶일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정에 들어있다 집중된 삶이다 라고 해서 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 동양불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수행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을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불교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는 연각, 벽지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삼성으로 구분을 하고 불교인의 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불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수계식이고 거기서 다 번명들을 받아서 그 번명에 맞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고 불교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 세 번째 해가 되는 것이죠 수행의 네 가지를 다시 또 분리해서 신해행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맨 마지막의 증은 이 해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자신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증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아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행이 따라야 됩니다 행이 따라지 않는 지혜는 지식인 것이죠 머리로 하는 건 지식이고 가슴으로 하는 건 지혜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 옆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인 문수가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이 행이 함께 갖춰질 때 불교를 가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불교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대담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법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업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볼 때마다 감사한 게 법과 업이 한글 받침이 자음 하나 차이어가지고 너무 알기도 쉬워요 산스크리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마, 난마, 빨리어도 똑같죠 깜마, 난마,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요 즉 법이라는 것은 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하나 있었어서 유성 교수님께서 저에게 토스해 주셨는데 우리는 업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닦는 겁니다 법대로 산다는 것은 업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업대로 산다는 것은 업에 끌려 사는 것이죠 내 삶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체적인 삶인 것이죠 무언가에 핑계를 대거나 무언가에 조건에 갖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만들고 내가 나아가는 걸음으로 사는 게 바로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셔서 이게 원래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다 알려지게 됐어요 불교에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처님 법을 닦습니다 법을 좀 익히려고 해요 법에 깨달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법이 있어요 경전이 8만 4천 개나 행사에 있다 보니까 법도 8만 4천 개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그 법 우리 기초기 경전인 우단하와 율장 대품에서 부처님이 이걸로 깨달으셨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과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법이란 인과법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빠 유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또 역설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을 바로 인과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연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저를 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실 겁니다 홍창성 교수님과 유성경 교수님은 저희랑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인연이 깊다고 말하죠 함께 했다라는 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주변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과는 그래서 바로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로 아까 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명과 철학적으로 다 불교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불교에서 삶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존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삶에 의한 존재를 말하는 게 불교인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결정론이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법장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법장으로 아시겠죠? 제가 올해로 출간 지 20년입니다 23년 전, 24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지금의 저를 보면 당연히 속갓대 모습, 속명을 보고 저를 판단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의 모습을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바라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법장이라는 모습으로 또 다른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결과가 아닙니다 표현이 결과라고 돼서 마치 영어로, result, 뭔가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만 불교에서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과가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원래 무심론자, 종교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5세에 출가를 했는데 25살 대한민국 청년이 종교에 깊은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죠 인간의 삶, 저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불교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유튜브에 보면 저의 출가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다른 종교를 저는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옷이 멋있어서 신부님들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거기서 신학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남자 인생의 군대 두 번과 대학 두 번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찌어찌하다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이 돼서 출가의 인연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불교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큰 매력을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을 때죠 불교에 신이 없다라는 것에 가장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 가엾어집니다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그 영역은 우리랑은 별개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성전, 우리 성경이라고도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책에는 맨 첫 번째에 등장하는 장면은 똑같습니다 바로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제1장 1절의 제목이 뭐죠? 창세기전 영어로? 제네시스 그래서 스님들은 제네시스 타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구약성서 품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그 땅에 태어나게 된다고 제가 농담서만 이야기하는데 바로 불교에는 제네시스가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초, 창세기라는 게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경전에도 그런 게 등장은 합니다 비스무레하게 그런데 불교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불교에서 태초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시이래라고 표현합니다 끝없는 시작이래 즉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관계, 인과 인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끝을 계속 거슬려가도 과인과 인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작을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관계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성에는 불교에 답이 있습니다 인과의는 답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 살겠죠 카오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인과만 있는 것이고 법칙은 정확합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의 산스크리트, 억법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때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한 원인을 싸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싸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선악을 결정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이 결정하겠죠 내가 어떠한 것을 그 상대를 배려할지 괴롭힐지라는 마음이고 그 상대가 그거를 힘들게 받아들였으면 그건 악한 원인일 것이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선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똑같은 선악으로 되돌아오지 않죠 절대로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홍창수 교수님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갔어요 아, 스님 내년에 다시 오셔서 작년에 스타벅스 쿠폰 너무 감사해서 저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감사의 인사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즐겁겠죠 그게 락과인 것이고 제가 누군가를 괴롭혀서 악한 원인을 쌌으면 그 사람은 저를 무언가에 복수를 하기 위해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겠죠 그거를 고통스러운 결과라고 해서 고과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원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불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항하는 것 바로 업, 까르마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쭉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법에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업대로 사는 것이죠 업은 크게 불교에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마음 즉 생각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의업입니다 내 의도가, 악한 의도가 이걸 불교에서 째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도를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바로 이 까르마 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업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구업입니다 불교에서도 다른 업들을 신에 대한 세 가지, 의에 대한 세 가지를 두지만 말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짓죠 우리는 일단 말부터 하니까 행동 먼저 하고 생각 먼저 하면 되는데 말을 먼저 딱 띄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업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구업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금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할 정도고 과거에도 사람들이 말로 업을 많이 지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법에도 인과가 존재했다고 했죠 내가 어떠한 원인을 쌓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즐거움 또는 괴로움으로 오는데 업은 좀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업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사람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관계에 의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업은 왜냐하면 업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아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업이 있으면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에는 어떤 물질도 고정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렇게 해서 기록된 업의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는 한자로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아까 선인 낙과 악인 고가와도 마찬가지인데 업의 결과가 어떠한 랜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스타벅스 쿠폰이 스타벅스 쿠폰으로 안 돌아온다고 했죠 1대1의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된 행위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좀 싫어해서 어깨를 툭 치고 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괴롭힐 생각을 갖지 나도 언젠가 반드시 저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괴롭힐 생각만 갖게 되죠 바로 이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온다라는 가장 무서운 원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법과 업은 똑같습니다 법도 아까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했죠 그런데 업은 이게 기록된 상태에서 고정된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동양에서는 되게 좀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풀거나 서양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진짜 어려워요 자업자득인과응보 말 안 해도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적 특히 도교적인 유교적인 가르침이 되게 깊게 우리 뭐라고 해 우리 어떻게 보면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업자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업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을 받지만 노병사는 완전히 다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가냐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것이 부모로부터 전해진다는 건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적으로 볼 땐 태어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요 중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업다라 태어나게 됩니다 업다로 태어나지만 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게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경주 캠퍼스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금수저 흑수저가 한참 유행일 때 부모 탓하지 말라고 네 업대로 사는 거라고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고 너가 공부 잘하면 너가 장학금 받는다고 부모님은 그냥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데 너가 그 과보라고 지금 부모의 업을 덜어주려면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너도 좋아지고 너가 부모님한테도 잘해드리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지 무언가 그거를 당연한 의무같이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불교에서 좀 무서운 표현이 있죠 바로 육도윤회 라고 해서 좋기만 하면 되는데 악한 게 먼저 나옵니다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업을 쌓으면 삼선도 아수라 인간 천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사막도는 당연히 우리가 업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악업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겠지만 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대부분 업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악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업에는 선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서 그거를 기억하거나 남기시면 고스란히 선업이 됩니다 선업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삼선도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수라 인천으로 다음 생에 진짜 나도 한번 부잣집에 태어나 보고 싶어 그러면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많이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게 완벽한 선업이 돼서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걸 불교에서 생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생천을 바라는 사람에게 부처님도 생천의 법문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생천으로 불교에 입문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목표로 수행하게 해드립니다 유네는 결국엔 또 다른 유네를 불러옵니다 왜? 유네에서의 삶은 또 다른 업을 짓기 때문이죠 업으로부터 벗어나고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불교는 인도 종교 중에서도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다 보니까 절대로 이 삼사라, 유네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유네를 인정하지만 탈유네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유네가 있다고 하면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 카스트인 것이고 우리 지금 21세기도 새로운 카스트에 우리는 빠져 삽니다 집안 탓을 하거나 인서울 또는 금수저, 지나간 표현이지만 이미 엄치나 그거는 카스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뭔가의 맥을 맞추고 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애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무언가를 비교하고 추구하고 얻는 것으로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얻는 것은 무엇이죠? 집착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사성제의 시작을 새로운 형태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고통의 굴레로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설령 부자로 태어나고 하늘세기에 태어난다더라도 또 업인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업을 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생에 이 업으로 살지만 다음 생엔 그 업으로 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같습니까? 불과 어제의 오늘과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오늘의 여러분은 또 다를 겁니다 어제의 업과 오늘의 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이게 제일 많은 게 언제 하냐면 12월 31일의 여러분과 1월 1일의 여러분도 다르죠 목표가 다이어트 시작해서 금주, 담배 끊는 거 어제의 나는 거기까지만이야 거기서 나를 다 내던지죠 그래서 제아에 종 칠 때 보면 다 취해 계시지 않습니까? 종각에서 종을 치니까 조개사에서 종 치는 거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먹고 마실 데가 없습니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좋은 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 숙취로 시작할지더라고요 새해를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바로 바로 여기 앞마당이죠 하시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하늘을 시작할 수 있죠 즉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업은 내가 짓는 것이죠 자업의 자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았다 그 업에 대한 참해져 반성을 하고 내일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면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로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끄달림에 또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윤회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행하라고 부처님께서도 경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천인사라고 부릅니다 천인사 열의 십포라고 해서 부처님의 열 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천인사가 들어있죠 여기 지금 삼선도에 인간과 천이 있죠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사만 말하지만 인천 사람들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과 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그 가르침이 명확하게 전단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능보다 이성을 중시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인간과 천에 있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내 자신에 대해 사유하고 내 업에 대해 고민하고 법을 닦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변화된 나보다 나아진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죠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절 인연이 돌아가면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알아가게 되었죠 지금 여기 강연장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화면으로 이 강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의 힘 때문에? 바로 인터넷의 힘에 의해 그 편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그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발전시키고 우리 삶 곳곳에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팔만대장경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고 과거 신라 고려 때 팔만대장경의 염원을 세웠던 것들을 이제는 이 어플을 만드는 것에 힘을 쓸 정도로 손바닥 안에 부처님의 손바닥과 좀 다른 부처님 똑같은 모양을 쓰시는데 이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듣기로도 이 부타비 퀘스천 강연의 접수도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이제는 이 안에서만 행해져야 되죠 인터넷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우리에게 삶을 완전히 바꿔준 새로운 법이죠 아까 교수님들께서 종교라고 표현해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하루 절에 안 왔었어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핸드폰 잊어버리면 하루 다 사라집니다 불안과 초조 일두 손에 안 잡혀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정도로 맹신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돼버렸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어졌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 목숨건 도전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구글어스에 접속해서 바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날씨까지 나오죠 그러나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정보들은 그곳에 영원히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인터넷 까르마라고 표현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영원히 남겨진다는 것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핵심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구해서도 사람의 삶은 사라지는 것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유성경 교수님께서 해답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결론은 죽습니다 사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해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윤회라고도 볼 수 있고 이어지면 내 자손 또는 내 제자 나 주변 인연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나로서 남겨지지 않습니다 엇보도 그렇게 나와 함께 인과응보의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인터넷 까르마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딘가 있을지 모르고 어딘가 남겨져 있지 모르는 기록이라고 하는 표현에 의해서 고스란히 지워지지 않고 무상무하의 법을 떠난 상태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남겨지면 괜찮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왜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형태로도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이 이제는 실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죠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라인, 밴드, 유튜브, SNS 각종 댓글들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은 영원히 재어지지 않고 끝없이 되풀이 되며 왜곡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들은 인과라는 형태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알렉슨 퍼거스죠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진짜 막 21세기에 최고의 가르침을 말한 것 같아요 SNS는 삶에 뭐라고 했더라 전혀 무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 남겨지면 고스란히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저도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말하고 있지만 가급적 거기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고 싶어하죠 할 때 항상 뒤에 대한 것들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 안에도 인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 인터넷에서 가장 나쁘게 표현되는 게 바로 악성 댓글이죠 아까 제가 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업을 베이스로 합니다 언어로 되겠죠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댓글은 우리가 구업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로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문자로 남겨지기 때문에 구업이며 신업이며 의업 완벽한 산업의 결정체로 저 공간 안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다시 인과응보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으로 다가오게 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여러 뉴스들을 제가 잠깐 스크랩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사이버 폭력, 온라인 만남, 사이버 학폭 완전히 새로운 표현들 있죠 사이버 레카, 완전히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죠 경험해보지 못했고 추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한 달 보름 전쯤에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A형의 결벽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잘 안 당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선풍기가 고장이 내서 요새는 AS 받을 때 카카오톡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당연히 브랜드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칭 브랜드 채널을 만들었던 거예요 카카오톡 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일단 그렇게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을 때도 제일 많이 부탁드렸던 게 너무 쉽게 당할 수가 있다 믿고 가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믿음이 깨진 것이죠 누구든지 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전쯤인가가 8시 뉴스죠 지금은 8시 뉴스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도반생이 내가 이걸로 당한 거야 아 그런데 내 옆에도 이렇게 당하네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게 아니라 대변은 해야 되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인터넷에 맹신합니다 어제인가 경향신문에도 나눠서 AI 사용법이 다섯 가지로 정해놓은 거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뭐냐면 AI는 진실만을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예외조항으로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에 있고 뉴스에 나와 있거나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그게 진실이라고 일단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진으로 있고 영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곳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온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능이나 여러 가지 AI 음성변조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을 그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윤리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목적이 들어있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 또는 명의 또는 상대방을 해야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무언가가 들어있어서 그곳에는 보다 왜곡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맹신하게 되고 그에 따르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 내가 행동할 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업대로 살지 않고 법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렇게 남겨진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갑니다 이거는 새로 요새 많이 사용되는 편인데 인터넷 연자제라고 부릅니다 이미 앞에 업보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됐던, 요새는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고 났는데 한 10여 년 뒤쯤에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뉴스를 검색해서 맞아, 옛날에 그 가수도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나 하고 찾아봐요 이게 연자제인 겁니다 풀려날 수가 없죠 끝나지 않는 인과응보로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과보를 받는 사람은 유명인이나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문에 악플도 달리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또 해인사라고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그렇게 포장된 형태로 많이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해인사 이런 스님, 수행하는 스님 그런데 저는 교학을 주로 하는 학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르고 또 동국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의무나 다양한 것들이 따라오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불교의 탄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터넷 까르마도 표현이 까르마지만 인터넷 업이죠 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테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지한 인터넷 까르마이 방지와 소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소멸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라고 하죠 우리 남마바다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라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남에게 나의 처지를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기점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한 것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잘되면 다 내 거지만 아니면 일단 탓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탓으로 사지 마시고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 보다 베풀 것이 많아질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홍창성 교수님 네 분을 알았던 덕분에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탓을 하기 바빠요 그래야 나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불교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지언정 그 일이 생긴 이유는 내가 거기에 그렇게 인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서 자신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바르고 내가 떳떳하고 또는 나답게 살고 싶으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수저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끝까지 한번 다 찾아가 봤어요 너가 금수저라며?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더 금수저입니다 너가 더 금수저라며? 아니요 저 학생이 더 금수저입니다 다 찾아가 봤더니 끝에는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 처지를 원망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하니까 더 높은 무언가를 설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로서 완벽합니다 우리로서 존귀하고 우리로서 충분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계속 비교하려고 하고 사회적 틀에 나를 넣어야지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대로 살고 있어요 그 업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그 업을 이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변화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더 깊게 업대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천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요새는 행복의 기준이 애매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수업 듣다가 좀 찾아봤는데 은퇴 얘기를 하셔서 대한민국이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은퇴하려면 대략 현찰로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5억이 없으면 은퇴를 못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점차 쫓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 격변기들을 거치다 보니까 뭔가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바뀌어 있죠 우리 MG라고 하는 세대들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소확행이라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었는데 무라카미 하루기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표현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냥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는 길에 종로까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파는 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 사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친구와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입니다 그건 너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웃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에 업을 마감하시는 법대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에 길이 조금 많이 막힐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업 짓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법 짓는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업을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과 업을 계속 끊임없이 측량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분이 천한 신분으로 출가하신 제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처님의 가르친 만큼은 가장 열정적으로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하는 모습에 항상 칭찬을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 제자에게 너는 어차피 수행을 해도 신분이 낮아서 깨달을 수가 없어 부처님 봐봐 부처님도 크샤트리하셔 높은 계급의 성스러운 몸을 받고 태어난 분이시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돌아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오히려 부처님에게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기 직전에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누구보다 믿고 저를 바꾸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깨달을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부처님에게 낮은 신분의 제자가 있는 게 부처님을 해야 할까 봐 염려되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깨달은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건 법정스님의 번역입니다 원래 번역은 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생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행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행이라고 표현을 홍창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중시되어 있지만 불교는 수행입니다 수심이 아니죠 불교의 행은 그리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쌈스카라라고 해서 잠재적 의식에 대한 개발입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온 그 무언가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행을 어떻게 닦냐에 따라 수행이 될 것이고 그 수행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화 중에 리틀 부타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명작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옛날에는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었는데 일요일에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셔도 진짜 재밌을 겁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설상에서 내려와서 내란저라 광과에서 목욕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섯 비구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험담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고행이 수행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걸 쫓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법은 change, 변하다라고 그 영어의 번역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파순을 만나고 극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파순을 등장하는 장면이 제가 여러 불교 경전을 보고 공부를 했었을 때도 그 리틀 부타만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에 무릉덩이가 고여져 있고 햇살이 떠오를 때 부처님이 비춰진 모습에서 파순이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서 부처님과 마주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마왕 파순을 표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빌이나 마라 파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키텍처 건축,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이 돼 있죠 영어로 파순을 표현할 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건축, 갇혀진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갇혀진 것에 의지하고 갇혀진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불교에 갇혀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시고 마왕 파순으로부터 벗어나십니다 파순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 모습에 타협하라고 하는 내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타협될 것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억이 은퇴자금이라 하더라도 5억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난 5억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데 전 진짜 고민됩니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불교에는 은퇴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수행만 잘해도 많은 보시로서 공양도 주시고 오늘 저같이 삐까뻔쩍한 고무신도 신으실 수 있고 적어도 좀 더 여유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된다는 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가장 부자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죠 설사 돈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돈 쓸 시간이 없으면 돈 없는 겁니다 시간 있는 것만큼 여유로운 게 없죠 그래서 템플스테이의 테마가 힐링이죠 시간을 보이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하늘이 높고 울급부득한 단풍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정된 것 속에도 자신을 갖추지 마십시오 설사 그게 깨달음이야 할지언정 고정돼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잊어버리면 깨달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가져가면 제 깨달음을 뺏긴 겁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곁에 인과로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행사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 8만 4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경전이 8만 4천 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8만 4천 개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어떠한 경전을 찾아서 그러한 법에 입각해 살아봐라 라는 뜻으로 다양한 법문을 말한 것이죠 그래도 8만 대장경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심으로 정리한다 다양하게도 있는데 실제로 행사에 오시면 8만 대장경을 정리해놓은 줄연이 두 줄로 딱 붙어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해인사 스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스님인데 해인사의 두 개의 글의 매력에 빠져서 못 벗어나고 살고 있어요 저의 수행의 모토인 하심이라고 하는 지자월자 스님의 글씨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법보전 줄연 덕분에 20년째 해인사를 못 떠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줄연입니다 원각 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 도량 하처 원각 깨달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깨달음과 혹은 그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오늘을 여러분 설사 살았다 할 전정 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설령 죽었다 할 전정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죽어서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고 막연히 가야산 정상 어딘가 인항산 중간 문턱 어딘가에 깨달음의 관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속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하듯 내가 부처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고 부처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공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가장 평소에 영향력도 많이 맞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암에 계시기보단 밖에 더 계시고 그 바깥에서 사람들과 행복한 인연으로 더 많이 웃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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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